안녕하세요. 골프클럽 H의 은성프로입니다. 아이언의 볼 포지션, 스트로드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오죽발에 넣고 그 다음에 미드라이언은 가운데, 그 다음에 롱아이언 같은 경우에 왼쪽 지금부터는 볼 포지션은요. 여기 클럽의 이 부분을 우리가 리딩 엣지라고 얘기하는데 이 리딩 엣지 부분이 내게 발과 발 사이에 가운데에 위치해야만이 올바른 볼 포지션입니다. 이유는요. 이 부분이 가장 힘이 강하게 되는 최저점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는데 우선은 볼 포지션을 우측에 놓고서도 볼이 잘 맞는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빨리 풀리는 캐스팅 동작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리딩 엣지 부분이 내가 발과 발 사이 가운데 있게 되면 볼 포지션은 가운데에서 약간 왼쪽에 위치하게 되겠죠. 여기에 놓고서 한번 스윙을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최저점, 아주 강한 임팩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.